상처빠진다 상 다리가 비율이 좀 안정돼서 자빠진다 상 빼고 싹 쓸어 보자 그럼 되겠지 그 담배 좀 줘 상 자빠진다 상이 가방에 물 다 들어가 시바 샤오밍 지금 좆됐다 방자 다 됐고 아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다고요? 아니야 빠진게 아니라 상이 어 그 핀을 박아야 되는데 구멍이 있잖아요 다리 밑에 구멍인데 그 핀을 박아줘야 되는데 핀을 안 박아줬더니 삐뚤삐뚤하다 소스는 살아있네요 쓰레기는 쓰레기를 버리자 야 과자 그대로 줘봐 과자 그대로 줘봐 그대로 옆으로 얼음은 바뀌어 버릴게 되잖아 예 먼 데는 있었나요? 자빠졌습니다 자빠졌어 지금 제일 중요한거죠 가방 안에 시바생이 나이크 가방 안에 지금 보조밭들이 다 젖었다 아 지인들 카톡으로 난리 났다 욕하다가 어디로 자빠졌냐 존나 웃기네 아 더 이상 thinks 아마